저게 많이 타이밍을 무조건 익혀야되게 만들어놔서 그거까지는 아닌가? 2, 3, 3, 3, 3, 4, 1, 2, 1, 1, 2, 2, 1, 3, 2, 1, 2, 1, 2, 1, 3, 2, 1... 오후 오후 야 스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전혀 안되네 오케이 오후 오우 오우 오우야 오우 오우 왓댁 으아 음 오우 잠시만 오우 클리어 오우 깼다 하핳 오우 여러분